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가스기능장 실기 2021년도 가스기능장 실기 합격전략설명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울학에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배울학에서 주어져 있는 가스기능장 실기 합격전략설명회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기능장 직무 내용은 보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각종 가스를 제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를 운전, 설비, 저장, 공급에 대한 취급 가스를 취급하고 있다 가스를 가지고 종류가 서로 다른 가스를 제조할 수도 있고 이 제조한 가스를 우리가 일시 저장 또는 장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또는 공급을 하고 있다, 공급을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 가스 장치에 따른 고장을 진단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스기능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설비라든지 검사 업무라든지 안전관리, 결국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사항 아닙니까? 가스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순간적으로 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연성 가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소방관들이 쉽게 접근해서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되겠다 특히 우리가 독성 가스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스겐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황화수소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 시안화수소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 이와 같은 가스들이 누설이 되었을 때 누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기능장 출제기준을 보면 이 내용도 필기과목과 같이 인력공단에서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출제기준이 2020년도 1월 1일에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올해가 2021년도가 되고 작년이 2020년도 아닙니까? 맞죠?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출제기준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출제기준하고 올해 출제기준은 똑같다 그래서 출제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기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스 제조, 설비에 대한 취급, 유지관리, 안전관리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법규 내용이죠 법규, 그렇죠?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법규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법에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는 별표가 있습니다 그 별표가 모아나온 것이 이게 가스 안전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어져 있는 법규, 그 아랫부분에 시행령 그 아랫부분에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행령에서 시행령에 주어져 있는, 그죠? 시행령에 주어져 있는, 뭐다 말입니까? 별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별표 별표 1이 있고, 그죠? 별표 2가 있고 이게 다른 내용들이 우리가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실기 문제에서는 이 안전관리 파트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기 검증 과목은 우리가 복합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합형 자, 필답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형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필답형이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주관식 단답형 그러면 작업형이다라고 하면 배관을 깎아서 나사산을 내어가지고 조립을 하는 도면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형태로? 동영상으로 시험을 칩니다 동영상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체에 직접 출제위원이 찾아가서 그죠? 그 설비를, 영상을 찍어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필답형과 마찬가지로 시험지에 영상을 보고 답안을 작성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합형, 필답형, 작업형 이 작업형의 형태를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뭡니까? 이 작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파이프렌치라든지 그죠? 이 같은 작업을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필기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답형이나 작업형이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필기검정에서 필답형은 12문제 동영상은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필답형은 1시간 30분 작업형도 1시간 30분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하죠 그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초보자도 어떻게 하면 쉽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취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가장 많은 양을 여러분들 교재의 가장 두꺼운 이 교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뭡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맞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를 할 것인가 암기할 수 있는 암기법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자 그러면 필답형하고 작업형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필답형 이게 50점입니다 50점 그러니까 50%가 출제가 되고 작업형 이것도 우리가 50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50%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비율이 많죠? 그죠? 비율이 많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출제 문제가 그죠?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합격 전략은 작업형을 기준으로 작업형은 사진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사진을 결국 마지막 부분에 딱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더라도 영상에 제공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95%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략을 할 때 작업형이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작업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죠 필답형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작업형에서 우리가 50점 맞으면 필답형에서는 10점만 맞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25% 가스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25% 기출 문제가 25%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다 가스 기능장에서는 뭡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을 한다든지 저장 능력을 이용한 계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압축가스 저장 능력 Q는 우리가 가로 열고 CP 더하기 1 가로 닫고 V 이 공식을 이용한다라든지 W의 꼴은 0.9DV라든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1차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먼저 공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필답형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배울학에서 배울학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과정에서 말입니다 각 과목별 이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예상문제, 각 과목별로 예상문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문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른 출제 기준에 근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2차 필기 합격을 위한 필성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산 공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WI는 외부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외부지수가 무엇이란 내용인가? 외부지수를 왜 알아야 되는가? 침입연량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같은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장능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압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압력 손실은 가스 같은 경우에는 관 속에 흘러갈 때 유체의 전단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마찰응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와 같은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출제 비율이 높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암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암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아세틸렌 제조 공정도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아세틸렌을 C2H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세틸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무조건 출제가 된다 100%입니다 100% 출제가 안이 될 수가 없다 공개액화 분리법에 대한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암기를 할 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게 연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연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보면 어떠한 그림이 연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초보자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전공을 한 사람을 위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가스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쉽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상세한 강의를 해놓았다 그러니까 전공을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내용은 뛰어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배오락에서 2021년도 가스기능장 합격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